밥 먹자. 다 어려 보여. 오늘 너와서 생일이잖아. 다음에. 다음에 먹자. 그래, 알았어. 소개팅 잘해. 간다. 아, 뭐 왜 이렇게 슬퍼!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슬퍼! 아, 이렇게 슬플신 아니지 않았어? 난 이럴 거라고 예상했어. 아, 그랬어? 근데 생각보다 더 슬프네. 우리는 이걸 찍었잖아. 아, 왜 이랬어, 정석아. 여기, 여기, 여기 선생님. 엄마, 애 때문에 왜 어때? 애 때문에, 대명이 때문에. 아, 애 때문에. 다 모든 게.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야. 결국 드라마도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야. 진짜 고라지 안 돼. 저희도 내가 치울게. 미치겠다, 진짜. 고맙습니다. puisip радamos. ыв